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철규 아침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주부터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 이게 주범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다. 이런 주장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 지금 좌파 매체들 오마이뉴스 JTBC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사건을 덮은 것은 윤석열이었다. 이걸 강조한 거지 커피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힙니다. 아니, 그렇게 커피, 커피 중요하게 해놔 놓고 또 이재명 TV토론 나와서 그렇게 커피 태워줬냐고 커피 왜냐하면 커피라는 그게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뭔가 조영을 윤대통이 알아서 봐줬다는 상징적으로 커피 그렇게 강조해라. 이제는 우리가 방점한 것은 커피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에 덮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소개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요. 당시에 오히려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당시에 이걸 청탁을 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다면서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깊이 했는데요. 일단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알려면 시점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2003년과 2011년인데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으로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요. SPC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해주면 안 되는 대출을 내서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은행이 거덜나게 생겨서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한 건 2011년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이 수사를 맞추죠. 이 과장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5조짜리 사건이었어요. 피해 규모나 피해 얘기. 그래서 검사들만 한 검찰 관계자들만 100명 넘게 수사팀이 끌어졌고 그런데 이상득 씨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조사받은 사람 1,000명 넘고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정무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의 수석이나 비서관 같은 최측근 실세들도 다 줄줄이 구속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부탁받고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되기도 전이었고 대장동 대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기도 전이었어요. 조우영은 뭘로 조사를 받았느냐. 불법 대출로 조사받은 게 아니라 부산 저축은의 회장, 부회장, 친인척인데 그 임원들의 심부름으로 로비한 거. 그것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완전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고 그 어느 경제금융범죄 수사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50명을 구속시키고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으로 돌아가고 싶죠. 2003년에도 부산 저축은행은 뭔가 삐리했던 거예요. 우리 부산말로. 상태가 안 좋았어. 막 이상한 불법들이 감지되고.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부산 저축은행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에게 SOS를 칩니다. 2003년도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주의소 했겠죠. 부산에 다 그 이권을 가르쳐는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 금감원 비은행 국장,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비은행 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유모 씨라고. 이거는 재판 기록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 기록문에. 전화를 받은 이 국장이요. 이 사건을 무마해서요. 2003년도에 부산은행이 가장 약한 수준인 기간 경고를 받아요. 기간 경고라는 건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에다 그냥 경고장만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에 문재인이 이 사건을 무마해 주지 않았다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 걸어서 무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거 부산저축은행 잘 좀 봐줘라 하지 않았다면 2011년에 그 5조짜리 사건이 안 터지고 그때 사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피해 입을 일이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 전화해 줘서 무마가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소액톡촉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곳에 다 몰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에 청탁을 받고 금감원의 유모라는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잘 부탁한다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무법인 부산. 이 법무법인 부산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분이 25%나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인사기사 한번 보시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이 인사수석도 하고 회전문 인사로 법제처장도 하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의 25%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유했던 곳이 여기가 이철규 사무총장은 4년 동안 57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총 맡긴 수임액은 70억이 넘는데요. 와우 70억이요? 네. 70억 넘게 이 사건을 맡겼어요. 이게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들어가서 사건을 까보니까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미.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을 처벌해야 되는데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8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그건 처벌을 못한 거고. 2013년에 법무법인 부산이 70억 넘게 수임한 거 내물죄 아니냐. 요즘 같은 법리와 도덕적 기준이면 무조건 내물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달랐고. 그렇겠네요. 이게 한 번에 10억, 20억짜리 대형 사건을 맡긴 게 아니라 소액 독촉 사건.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따라서 쪼개서 맡긴 거니까. 그 당시 법조계 관행으로는 이 정도면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지만 변호사들 인건비니까 하고 그냥 입건을 안 시키고 묻어줬던 거예요. 원래 법무법인 부산이 그런 자잘한 사건들을 많이 해서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작은 세무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점이 정확하게 문재인이 2003년에 금감원에 전화 걸어서 무마 걸어진 이후로.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이 부산저축은행 소액 독촉 사건을 법무법인 국제라는 곳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게 법무법인 부산으로 갑자기 이동했는데 액수가 70억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도 못됐고 부산 시민들 중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돌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에요. 알려지게 된 계기가 참 특이해요. 이 당시에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측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피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5개월 뒤에 검찰에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 무혐의 처분 이유소에 제가 말한 전화 걸었다는 거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러면 이게 지금 이종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당도 자신 있게 내 말이 사실 아니며 윤건영 나와서 웅얼거리지 말고 나 고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윤건영 이야기는 전화한 건 맞는데 청탁하러 전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하러 금감원 국장한테 민정수석이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윤건영이 이야기한 박근혜 검찰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건 2013년 수사인데 그때 이제 70억 이상 수임이 소액 독촉 사건 위주였기 때문에 입건을 안 시킨 거고 2003년에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했던 거고 이걸 가지고 윤건영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허위사실이면 고소했겠죠. 고소 못합니다. 이미 이종혁 전 의원에게 해봤다가 나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 윤 국장이 유재수는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감원하고 참 이게 문재인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까 유재수를 사실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저는 심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금감원이 꽤 권한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이런데 바로 대표적인 이런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를 내려고 할 때 그걸 약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이미 2003년도에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은 집권했을 때 바로 유재수를 거기에다가 임명시켜준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보세요. 대장동으로 자기들이 대장동 몸통이면서 김배랑 짜고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엮어서 대선 공작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작의 메인 재료인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수부 과장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친형도 구속시키고 청와대 수석도 구속시키면서 수사를 정말 탈탈 털어서 잘해서 그 다음 해인가 그 이름의 특수부 부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부산저축은행의 원흉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인데 정말 어떻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을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 민주당과 좌파들의 어떤 악랄함, 지독함을 보면 가끔씩 그냥 혀를 내두르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 선거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으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보면 지금 여러분도 저도 이게 거의 가물가물해서 보는 팩터인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당시에도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논쟁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김만배와 신앙림이가 이걸 사흘 전에 터뜨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라, 부산저축은행, 문재인이 몸통이다. 2003년 이야기까지 나왔죠, 지금처럼. 그런데 그 대선 사흘 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녹취록이다, 뭐다 하고 김어준 신장식 나서서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하고 TBS에서 JTBC, MBC 특집 수준으로 때려버리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고 사실은요, 여러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보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여론조사 보기 얘기 그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붙어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 이후로 김만배 신장님의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온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전날 딱 1% 차이로 붙어요. 그래놓고 이게 별 영향을 안 끼쳤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데 그것도 자가 당착인 게 제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것처럼 이게 영향을 안 끼치면 민주당 의원들이 4월 동안 60번 넘게 SNS를 왜 올립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여튼 3월 6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3월 6일부터 7, 8일 점점점점 좁혀져서 3일, 8일에는 거의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대선 딱 깨보니까 0.73% 차이로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한 이틀 정도만 더 했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때 연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예전부터 윤 대통령이 뭔가 관련돼 있다. 커피 타줬다. 이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이게 전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맞불을 놨으면 상당히 아마 이건 지금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종혁 의원이 또 이게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해보니까 이거 명예서는 아니다.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거다. 왜냐? 전화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뭐 통화를 뭔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민정수석이 일개 금감원장도 아니고 왜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를 했는가? 그 자체가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법무법인 부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지분을 갖고 있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요. 빚독적 업무를 해결해주고 4년간 받은 수임료가 59억입니다. 59억 원. 이게 완전히 내물성 수임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 더한 다른 사건까지 더하면 70억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거는 지금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하는 거는 이거는 저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김만배 신앙님 대선 공작 게이트의 전모가 드러났을 때 논점을 돌리잖아요. 커피가 아니라 심파부실이 문제나 이철규 총장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TV조선 유튜브에서도 하고 우리 또 따따부따에서도 하고 어벤져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 술자리나 식사자리 사람들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지지자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야 뭔 소리야 2003년에 무슨 일 있었는지 너 알아?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나서서 여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허락허락 넘어가지 않고요.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2003년도 문재인의 잘못까지 끄집어내서 이걸 꺼낸 걸 민주당이 후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중요한 거를 왜 당시에 이걸 좀 대응을 못했던가 또 이게 이걸 좀 팠어야 됐는데 이게 사실은 좀 능력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보수 진영 이런 데서 좀 악착 같은 게 없어요. 솔직하게 해서 이런 문제에도 파고 좌파들 보십시오. 그냥 쫙 터뜨리고 그냥 온갖 피리수처분요. 바로 하루 전날까지 그냥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당에 와서 느껴보니까요. 우리 당 정치인분들이 생각보다 고소당하는 건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죠. 그걸 되게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저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한 거 민주당이 대선 공작 면제부 법안 발의했다. SNS 65권 전수 공개했잖아요. 민주당이 저 또 고소했거든요. 제가 지금 민주당한테 고소당한 사건만 지금 몇 개가 쌓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우리 정말 장해찬 최고 정말 힘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보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이게 몸 날려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슈도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보십시오. 그냥 막 마구마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철기 사무총장도 정말 잘한 게 이거 사실 이종혁 전 의원이 과거에 무혐의 받았다 해도 문재인 쪽에서 지금 마구잡이 고소하잖아요. 사자명예훼손부터 꺼내서 별 거 다 가지고 나오는데 딱 터뜨리면서 나 고소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상대하려면 어 나 고소해 나 고소당하면 더 좋아. 그렇죠. 한번 우리 수사기관에서 밝혀보자. 이런 저돌적인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 좀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지엄마님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재명 목포 8월 30일 오염수 규탄하고 횟집에서 회에 먹었다면서요. 내려놨 물 아닌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우리 두목곰님 토크쇼 기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오후 2시 동작구민회관입니다. 김동훈님 장애찬 화이팅 하셨습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용혜 위트니님 또 오스트리아 오스텔리아에서 또 이렇게 달러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남국이 헷갈려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영진님 응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셨고요. 야홍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예스드님 진짜 짜증나요. 민주당과 그 일당들 라고 하셨고요. 가을하느님 오늘도 화이팅 어벤져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체리콩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해서 또 시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한번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함 먹어봅시다. 단식 전날 회 먹방한 깨끗한 정치인 야당 대표가 사 사는 방법입니다. 는 은지희 씨 싸인까지 했네요. 세 가지 양심 싸가지 뇌가 없는 야당 대표 뭐라든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회를 뭐 저는 상스러운 얘기 안 쓰겠습니다. 회를 어 먹고 그렇게 참 안 먹은 것처럼 하는 거 아니 이왕 먹었으면 우리나라 수산업자들 어민들이 힘나게 그러니까 모순적이지 대한민국의 문제없다 하지 모순적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연찬에 메뉴 나온 거 보셨죠? 중국산 가리비 중국산 가리비 먹으면서 자기들은 의원들 모임에서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산 해 먹은 것 좀 홍보 좀 하지.